해요 해요! 구독! 해요! 구독!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 구독! 이 세상의 귀여운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도우케스입니다. 지금이 오전 시간이구요. 오전 시간 아가들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운동하는 시간 보이시죠? 여기는 말티즈 운동하는데 여기가 뽀미라니안! 얘네들은 가위컷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공컷 미용을 했는데 이제 애기 때는 공컷 미용을 많이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털관리나 지저분한 잔털 때문에 저희가 한 3cm 정도를 남겨놓고 잔털을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사이즈는 남자성보다 한 뼘 정도라는 아가들이에요. 자 여기는 뽀미라니안! 좀 나이대가 어린 아가들이죠. 아가들! 아가들, 노는 거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네, 안직맞아요. 뽀미는 이때 제일 어릴때, 지금이 한 50일 좀 넘었는데 두 달 미만인 아가들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쵸? 제일 노는 게 귀여울 때입니다. 자 여기는 몰티즈. 여기 보이시는 애기는 4개월 가까이 되었고요. 여기 두 마리는 꼬맹이들이에요. 지금 60일, 50일 가까이 된 아가들입니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아! 여기 싸웁니다. 싸워. 자 여기에 이제 블랙탄뽀에 그리고 오렌지뽀에 애들. 네, 거의 최고급 아가들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이도호캐슬은 아침 오전 시간에 밥을 주고요. 1시간 정도 고객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가들 운동을 시키고 있고요. 자 보시면 매장에 오시면 40에서 50마리 아가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안쪽도 있고요. 너 이름 뭐냐? 어이구. 자 우리 꼬맹이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역시 아기 때. 한번 같이 놀아볼까요? 얘네가 상대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랑. 상대를 안 해줍니다. 상대를. 자 우리 말티. 말티죠. 말티는 저희가 이제 혈통견들만 분양하고 있고요. 네. 거의 입 짧고 눈 크고. 네. 그리고 직모입니다. 나중에 컸을 때 1.2kg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어 얘네들 보십쇼. 거의 뭐 격투 수준입니다. 격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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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웁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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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꼬매들은 이런 게 매력입니다. 터프하고요. 빠르고요. 강아지인데 거 고양이까 얘기죠. 고양이까. 꼬매라니하니. 네. 말티즈들은 정말 얌전하게 귀엽게 놀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얘네들은. 얘네는 중학생. 얘네는 초등학생. 어 셋이서 한 마디를 네.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는 유아죠. 유아. 유치원생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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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